미국 국회의사당의 2023년 크리스마스 트리가 11월 28일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서쪽 앞 잔디밭에서 열린 행사에서 처음으로 점등되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머논가힐라 국유림에서 가져온 것으로 63피트 크기의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 이다. 2024년 1월 1일까지 매일 밤 황혼부터 오후 11시까지 조명이 켜진다. 미국 국회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50년 이상 이어져온 유서 깊은 전통이라고 한다. 미국 국회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머릿속에서 미국 국회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머릿속에서 여펴don 가 beispiel 예정을 보도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